음악 좀 하다 보니? 하나 둘 셋 락카코! 락카코! 오늘은 여러분 왜 부끄러워? 아니 이게 어떡하나? 하라제 앞머리가 너무 많이 길었어 맞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일도 이렇게 우중춤하고 창춤도 우중춤 보소! 락 처리를dy바 riding 산산darinar sends 산산darinar CRASHE 아까 앞머리가 너무 눈을 찌르는 거예요 미용실을 갈려면 40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둘이 셀프 미용실을 하려합니다 잘라볼게요 네 뭘 잘라? 할아버지 먼저 잘라? 잘해 짧게 잘라드려요? 어 짧게 짧게? 오케이 짧게 잘라든지 뭐 사감하든지 반드시 이걸? 적당히 나르려고 할아버지 확 잘라줘 explora 잘려요? 단발머리 하면 안 돼. 앞머리 되니까 되게 웃기게 생겼다. 그냥 탤런트 하고 나도. 진짜 잘 가야지. 강의 못 했다면 뛰어. 안 되지. 시작을 하면 안 되지. 어? 진짜 쌓는 거야. 이렇게 못 나간다 이제. 이거 물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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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멋있어. 도토리 같아. 카메라 봐봐. 어때? 아 참 나 다 버렸어. 할아버지 예쁘게 잘랐는데? 예쁘면 뭐가 예뻐. 아니. 살 봐봐. 살 버려. 물 져지 져지. 안경 켜고 어때? 물 다 버려. 머리 다 버려. 아니. 머리가 뭘 다 버려. 내 입에 다 버려. 다 버려. 아. 머리가 버려. 당발머리 해가지고.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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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сначала. 아니야 에 버리나 entrepreneurial 왜 하ㄴ? 했어요. 아니 아닙니다. 열어sti 발간에 가야지. 빨라 이 발간에 가자. 처음 내놔 이 발간에 갈까? 왜 그리기 했어? 배가 잘 werk. 버니 났구마. 왜 그래. 나 잘라줘. 조금만 잘라줘. 너네 다 버려. 일자로 잘라줘. 병년 보내고. 기울내. 카 serv initiation 가ühren? 할아버지, 제대로 자르는 거야? 할아버지! 야, 됐다, 됐다, 됐다. 안 줘봐. 아, 이거. 이렇게 잘해, 어떻게 해? 왜 이렇게 머리 잘해, 너. 괜찮아? 대화 빨리 짜. 괜찮아.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오바나? 내 아버지 머리 한 번 봐. 뭐? 솔직히. 난 어떡해. 나 어떡해. 아니, 나 어떡하냐고 할아버지. 이거 이러고 나 촬영 어떻게 해, 유튜브 어떻게 찍냐고. 내가 일자로 하라고 했지, 누가 그렇게 삐딱하게 촬영을 해. 왜? 이제야 우리 다 봐. 왜? 왜? 뭐지? 내 머리 머리 어떻게 하냐? 왜? 내 머리가 중요해, 내 머리를 어떻게 해? 이거 봐. 이거 하라고. 아, 진짜. 나도 이거 봐, 이거. 생각해. 아, 이거. 보자. 이거까지 짤나? 이거까지, 이거까지. 됐어, 이쁘다. 아니, 사람이 원래 바코드로 가잖아요. 뭐, 어떡해. 이거 짤나? 왜 짤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다 짤나? 어떻게 하는지? 이거 엄청 이쁘네. 훨씬 낫다. 아, 비로도 안 하시면서. 야, 확실히 이쁘다. 내 원하는 스타일. 이쁘다. 이야, 이쁘다. 이야, 이쁘다. 야, 땡, 이쁘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야, 이거 많이 맞는데? 진짜, 이 맛은? 어? 이야, 잘한다. 어? 완전 나 봐. 이놈! 이놈!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오, 제. 이 양도 잘하네. 새롭다. 하아, 이렇게 짤나 놨어, 내가. 조금 전에. 한 뼈 뒤도 쭉 짤나 놨어. 공간장에 다해라. 한 뼈 비교는 좀 흐릴까진 아니야? 머리가 짤나 놔, 집에 꼭 사라져있지. 야, 이거 너무 해야 되겠다. 할아버지, 그러면 머리를 넘기고 다녀. 머리가 안 넘겨지네. 묶고 다녀. 어, 이렇게? 어. 아, 그것도 괜찮다. 괜찮지? 아, 그거 이쁘다. 이뻐. 이뻐. 자, 머리를 이렇게 몽땅 잘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봐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라고 합니다. 불어서 잘못만 내가 지금 불이 나서. 나는 그럼! 너는 베려야 돼. 뭔데요? 아유. 저 머리가 오르막길이에요. 이제부터. 웃음게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마. 할아버지, 나버리 났어요. 할아버지보단 제가 낫죠, 여러분? 누구 머리가 더 조졌는지 댓글로 1번. 2번. 네. 누가 더 조졌는지 댓글로. 2번. 나 간다 이제. 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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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둘. 둘. 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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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